안녕하세요. 금일은 18주째 선박 발주 및 수주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해상초계함, OPV,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는 작년 대비 축소되고 있지만 매주 일정 물량의 선박이 발주되면서 한국조선소의 건조 물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K조선, 구STX 조선해양의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K조선은 LNG 이중연료추진 네오파나막스급 8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의 수주 적수는 8척이며 선박발주처는 홍콩시스팬입니다.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1억 3천만 달러 수준이며 선박발주에 투입되는 총 투자금액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중반에서 2025년 말까지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7900T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은 척당 1억 3천 400만 달러 수준입니다. K조선이 수주한 금액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다수의 계약 선박턱수에 따른 선가가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스팬은 현재 15000TU급 36척, 11800TU급 6척, 7000TU급 25척 등 67척의 컨테이너 운반선을 발주해 건조 중입니다. 둘째로 싱가포르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즈사의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소식입니다.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즈사는 LNG 이중연료추진 네오파나막스급 8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발주 준비 중입니다.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즈사가 선박 발주를 위하여 접촉 중인 조선소는 삼성중공업, 중국선박공업집단, CSSC, 산하이생하의 웨이제요키아우 시프빌딩, SWS, 중국양지장 조선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즈사가 고려 중인 연료탱크는 프랑스 선박 설계 전문업체 GTT의 LNG 화물창, 마크3 플렉스 시스템입니다. 발주 선박의 선가는 최근에 발주하는 선박의 선가인 1억 3천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선박의 인도가 빠른 도크 슬롯을 제공하는 조선소가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미포조선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유럽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며, 정확한 선사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2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6,302만 달러, 총 수주금액은 1억 2,604만 달러로 원화로 1,592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3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91척, 102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74억 4천만 달러의 약 58.9%를 달성했습니다. 넷째로 K조선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K조선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그리스의 나비오즈 선사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확정 4척, 옵션 2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6,300만 달러, 총 수주금액은 3억 7,800만 달러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선박은 오일메이저 쇠브론에 용선될 예정입니다. 다섯째로 현대중공업의 해상초계함, OPV, 수주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필리핀 해군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기술실무그룹이 해상초계함, OPV, 프로젝트 건조사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원해 경비함의 최종 계약은 이번 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원해 경비함 6척 건조 발주 금액은 7,275억 원입니다. 원해 경비함은 1,500톤 규모의 해양원해 경비함 HDP-1,500미호이며, 이 함정은 길이 80여 엠, 선폭 13m, 배수량 1,500톤 규모로 원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헬리데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탑재 장비의 변경이 용이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션 모듈 탑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박의 수주의 추가 소식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사 NYK는 현대 사모중공업에 발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은 프랑스 EDF에 장기용선 계약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선사 크노센이 현대 사모중공업에 발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은 프랑스 에너지 회사 NG사에 용선 계약하였습니다. 일본 선사 NYK는 중국 후동중하조선에 발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은 중국해양석유공사 CNOC에 용선 계약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주되는 선박들은 유럽의 LNG 수급을 위하여 유럽에너지 회사에 주로 용선 계약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로 건조되고 있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의 한국조선소의 수조선가는 2억 2천만 달러 수준이며 중국조선소의 수조선가는 2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과 중국조선소의 수조선가 차이는 2천만 달러 수준이며 선가 차이로 중국조선소가 많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한국조선소에는 경쟁조선소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